大家好,我是 뽀뽀.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오늘 계속 TSC 제4부분 36부터 40까지 강의할게요. 자료 필요하시면 매일 보내주세요. 36.选择旅游目的地,你最先考慮什么? 选择旅游目的地,你最先考慮什么? 자,选择, 선택하다, 고르다, 동사여选择,旅游, 여행, 무디디, 목적지, 무디디, 이 단어는 되게 발음 재밌죠? 무디디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무디디는 목적, 무디디, 목적지, 여행지,旅游目的地,你最先考慮什么? 最 가장 제1,先 먼저考慮, 고려하다, 생각하다,什么? 여행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先考慮什么? 选择旅游目的地的时候,我最先考慮安全 选择旅游目的地的时候,我最先考慮安全 안정를 가장 먼저 생각하다,最 가장先 먼저考慮 생각하다, 고려하다 안정, 안정, 안정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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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第一, 그렇죠? 选择旅游目的地的时候,我最先考慮安全 저는 여행지를 선택할 때 안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위험한 나라와 지역은 절대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위험, 위험하다 위험, 위험, 위험 위험한 일이 생길 때도 빨리 얘기해야 돼요 위험, 위험 그래서 여러분, 중국 여행 갈 때도 위험 보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위험, 한자 잘 보세요 위험, 위험 위험 Dangerous 고개, 나라,地区, 지역 절대 절대 안 한다 할 수 없다 이것도 한국어 많이 나오는 양식이에요 절대 뭐 뭐 할 수 없다 절대 안 돼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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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能去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위험 危险的国家和地区 绝对不能去 절대 뭐 뭐 하면 안 돼요 去는 다른 동사부터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절대 사면 안 돼 绝对不能買 절대 먹으면 안 돼 绝对不能吃 경고해줄 때 많이 사용하는 말투에요 绝对不能 절대 하면 안 돼요 去旅游 主要是为了放松心情 去旅游 主要是为了放松心情 去看到旅游永행 主要是出路 主要是出路 为了 뭐 뭐 요소 뭐 뭐 때문에 이해해도 돼요 放松心情 放松心情 마음을 평하게 하다 放松心情 放松는 Relax 풀다는的是 있어요 平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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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은 인위 그만 서주세요. 이 행동하는 원인은 바로 이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윤동 주야 시외로減肥 윤동 주야 시외로減肥 운동하는 것은 주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는 곳은 피하는 곳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선택旅游目的地, 你最先考虑什么? 선택旅游目的地的时候, 我最先考虑安全, 危险的国家和地区绝对不能去, 去旅游主要是为了放松心情, 所以不安全的地方最好不要去了。 37, 생각하다. 什么, 뭐, 무슨, 어떤, 我觉得, 我觉得, 数学, 많은 연습문제를 많이 풀어야 했고, 수学, 수영, 수영을 해야 한다, 필요한다, 做하다, 숙제하다가 하다요. 練習题, 나시의 숙제, 나시의 숙제, 랑워 도다, 나시의 숙제, 랑워 도다, 그 숙자들이 제 머리 아프게 한다. 나시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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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워 도다, 랑워 도다, 제 머리 아프게 한다. 랑워 도다, 랑워 도다, 똑같아요, 랑워 도다, 어떤 일이 되게 괜찮고, 번거롭고, 하기 싫어요, 그러면, 뷰라 뷰라, 랑워 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英语也很难, 英语也很难, 영어는 어렵고, 有很多单词要背, 외워야 할 단어들이 도망구, 单词, 单词 단어, 背, 외우다, 앙송, 외우다, 외워야 돼요, 背, 여러분도, 이 자료를 가지고 많이 외워야 돼요, 背,背,背,背,背, 背는 등는 듯이 있어요, 등 아파요, 背腾, 背腾, 有很多单词要背, 외워야 할 단어들이 도망구, 而且, 我发音不太好, 而且, 我发音不太好, 그리고, 我拿, 发音, 巴, 음, 중국어 배울 때, 巴, 음, 조심해야 돼요, 发, 音, 发, 音, 不太好, 比如, 书, 讲他, 不太, 比如, 什么, 讲他, 好, 而且, 我发音不太好, 그리고, 저パラム도, 좋아하지 않아요, 这两个科目, 对我来说, 真的好难, 这两个科目, 对我来说, 真的好难, 이 두科目는, 对我来说, 对我来说, 좋아하게, 좋아한 데, 좋아해 있어서, 对我来说, 真的, 真正, 好, 难, 这里好, 难, 너무, 엄청, 重度不太, 理解해주세요, 很, 跟 비슷해요, 簡単 할 때, 많이 사용해요,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这里的, 非常, 非常과, 비슷한 말투에요, 真的好难, 真正, 어렵네, 这两个科目, 对我来说, 真的好难, 这两个科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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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高中时, 你觉得什么科目最难? 上高中时, 我觉得数学和英语都很难, 数学需要做很多练习题, 有很多公式要记住, 那些数字让我头大, 英语也很难, 有很多单词要背, 而且我发音不太好, 这两个科目对我来说, 真的好难, 三十八, 买衣服的时候, 你更重视, 衣服的质量, 还是款式? 买衣服的时候, 你更重视, 衣服的质量, 还是款式? 拿出质量, 是versal分之一, 同时, 我可以做的 Garib iyi吗? 选用质量, 衣服的质量还是 품질이나 디자인을 가장 중시하세요? 두 개 중 하나, 还是는 아니면는 뜻이에요. 밑에 보세요. 我更看重衣服的质量 我更看重衣服的质量 저는 옷의 품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 중시해요. 看重, 중시 똑같아요. 중시는 정식한 표현이에요. 중시,看重는 구호에서 많이 사용해요. 몸을 더 중시합니다. 我更看重衣服的质量 저는 옷의 품질을 더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我是上班族. 我是上班族. 저는 직장인입니다. 上班族. 衣服的款式基本都差不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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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衣服의 디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衣服的款式基本 거의 기본죠. 衣服的款式基本 거의 기본죠. 基本 거의 기본죠. 衣服的款式基本都差不多. 衣服的款式都差不多. 옷의 디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例えば 어떤 사람들이 옷 할 때는 다 똑같이 옷 같아요. 그러면, 我的衣服基本都差不多, 我的衣服基本都差不多,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classes 更贵, 더 비싸고, 更高级. 高级. 你很高级. 漂亮, 그만說주세요. 質量好的衣服看上去更貴,更高級一些,一些呢, 정면, 정말투 좀 줄 수 있어요,一点보다 양정도 많다. 품질 조능 옷은 종도 비싸고 고급스럽게 보이고,而且,質量好的衣服不掉色,不 변型,而且,質量好的衣服不掉色,不 변型, 그리고,質量好的衣服, 質量好的衣服不掉色,不掉色,掉色, 사실掉色 이 말은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많이 나와요,掉色, 퇴크색이요, 색깔이 빠진다, 머리카락 색깔도 되고, 옷 색깔도 돼요,掉色,掉色, 특히 옷이에요, 세탁하면 다 색깔 다 빠졌어요, 그러면掉色,我的衣服掉色了, 特意,피 우는 날,피 우는 날, 피에 맞으면, 옷掉色,我的衣服掉色了, 변型, 변型, 변型는 모양이 병하다는 뜻이에요, 변型, 白衣服掉色, 변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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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할 때도 할 수 있어요, 사랑, 白衣服掉色, 너 쌀 많이 찌네, 그러면, 니 변型, 라고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 성용수수 해다가, 白衣服掉色, 모양이 나갔어요, 옛날 그때로 아니고, 아, 왜 이렇게 됐어, 변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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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衣服掉色, 변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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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39. 39. 39. 40. 44. 45. 45. 46. 47. 47. 47. 47. 48. 49. 50. 50. 50. 51. 55. 완전히 굳히고 싶어요. 완전히 굳히버리다는 뜻이에요. 굳히버리다. 완전히 끊고 싶어. 이 말투 뒀어요. 갈비에는 약해요. 그냥 바꾸다. 갈비에는 완전히 끊어. 이렇게는 갈비에요. 갈비에는 약해요. 갈비에는 약해요. 갈비에는 약해요. 늦게 차고 늦게 일어난다. 나쁜 시관 나쁜 시관 늦게 차고 늦게 일어나는 나쁜 시관을 고치고 싶다. 저는 항상 늦게 잠미다. 나는 자다 어떤 정도로 자요? 언제 자요? 그러면 또 뒤에서 형용사 넣어주세요. 정도 부어 늦게 잔다 늦게 잔다 안 돼요. 안 뒤에다 넣으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늦게 차요. 이디야. 같은 시관 이 시관의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별로 중히 Uma 다 얘는 다 잔다.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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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자 부단 아이체 용겸어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리고 그거요 뭐뭐뿐만 아니라 부단 A A뿐만 아니라 B뿐만 아니라 B뿐만 아니라 영향도 있습니다 영향 영향은 영향을 준다 영향을 미치다 身体健康 공강요 여러분 身体와健康 사실은 한국어 번역할 때 다 공강 몸은 의미 가지고 있지만 身体는 몸 健康는 공강요 공강 身体는 명사 健康는 형용사 그리고 공강좋다 이 말을 중국어 표현하면 身体好 健康 아니에요 健康도 형용사 하고도 형용사 같이 붙었으면 이상해잖아요 중국어에서는 한국어는 괜찮아요 몸 좋다 공강좋다 이런 말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身体好 오케이 괜찮아요 健康 한식 중국어예요 예시죠 티 나지 마시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원로민 같아 나와주세요 아니면 身体健康 이렇게요 많은 이런 문장을 들었어요 니健康好마 니身体健康好마 왜好마는 뒤에서 붙었어요 그냥 身体好마 아니면 니健康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알찌 하이 알찌 하이 알찌와 하이 사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는 뜻이에요 여기 같이 붙어서도 되고 나누서도 괜찮아요 알찌 인샹도 되고 하이 인샹도 돼요 부단 알찌 연결 쓸 수 있고 부단 하이 연결 쓸 수 있습니다 다 뭐뭐뿐만 아니라 두 개 다 돼요 인샹 띠 띠 띠 띠 띠 다음날 맹띠 와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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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띠 띠 띠 쓸 때마다 다 맹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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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상태 좀 괜찮아요. 오늘의 상태 좀 괜찮아요. 오늘의 상태는 좀 괜찮아요. 오늘의 상태는 좀 괜찮아요. 晚睡不但影響身体健康, 而且还影響第二天的精神状態. 늦게 찾는 것은 건강不 많이라. 다음 날이 정신 상태에도 영양을 줍니다. 我想,早睡早起. 我想,早睡早起. 저는 일지 자꾸 일지 일어나고 싶습니다. 早睡早起,晚睡晚起 반대말이에요. 晚睡晚起,早睡早起. OK. 早睡早起,气色好,心情也好. 早睡早起,气色好,心情也好. 일지 자꾸 일지 일어나면 안색 좋고 기분이 또 좋습니다. 早睡早起,气色好, 안색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건강,健康,身体 이런 말을 좀 그만 써요. 안색 좋다,气色好, 예쁘다,漂亮 그만 써요. 안색 좋다,气色好. 사실 중국 여자들은气色好, 특히 3시대, 4시대, 5시대 여성들은气色好 이 말 되게 마음이 들어요. 아시죠? 漂亮는 타고 나는 거잖아요. 气色好는 내가 건강하고 예뻐. 气色好. 응,气色好,心情也好, 기분이 더 좋다. 早睡早起,气色好,心情也好. OK.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你有想改变的日常生活习惯吗? 你有想改变的日常生活习惯吗? 我想改掉晚睡晚起的坏习惯. 我总是睡得很晚,我总是睡得很晚,这个习惯不太好,晚睡不但影响身体健康,而且还影响第二天的精神状态,我想早睡早起。 早睡早起,气色好,心情也好. 40. 你的电脑运用能力好吗? 你的电脑运用能力好吗? 당신이 컴퓨터 활용能力은 어떤습니까? 좋아요? 电脑 컴퓨터运用能力, 활용能力 잘 있어요. 컴퓨터 실수 있어요, 실수 안 해요,運用能力. 다른 뭐 소프트웨어 잘 안 해요? 이렇게요. 我的电脑运用能力,还可以. 我的电脑运用能力,还可以. 还可以, 괜찮다, 나쁘지 않다, 여러분,好不好,棒! 이런 타노 그만 소구,还可以, 소소 그냥 그대, 나쁘지 않다, 여러분,还可以. 我的电脑运用能力,还可以. 저 컴퓨터 활용能力은 괜찮아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자, 하, 하지만, 이런 말을 안 나왔지만 많이 안 쓰지만, 중국어는 하지만 얘기하고 싶때마다 쪼이란 단시 이 문장은 나와요. 이런 조건 쪼이란 이 조건이 아니지만 안좋지만 근데 뭐뭐예요. 이렇게 와不是电脑方面의 전자 전자 전문가 전자 전자 전문가 电脑方面 컴퓨터 방명 방명 이 방명 이 분야 아닙니다.不是 와不是电脑方面的 전자 컴퓨터 전문가 아니지만 단시 기본的 电脑办公软件 기본 기본적인 电脑办公软件 반공软件 반공软件 软件 软件 소프트웨어 진장 영어로 직접 번역했어요. 软은 소프트예요. 소프트 전자 전자 왜요? 软件 반공呢 사무용 회사에서 우리 스튜디오 할 때 반공软件 반공软件 기본的 电脑办公软件 기본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무용 소프트웨어 和电脑 몰라요. 바로 인터넷 바로 인터넷 시대예요. 무효는 할 수 없다. 电脑 컴퓨터 촌 부 난 신 촌 부 난 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촌 중국 여자들이 발이 이만큼요. 그죠? 조금만요. 그 발이 어떻게 얘기해요? 산 츤 징 랜 바로 이춘 량 츤 산 츤 이춘 량 츤 산 츤 산 츤 징 랜 그러면 9cm 9cm 정도요. 8cm 5cm 제일 좋아요. 5cm 저 발 그렇게 하면 5cm 될 수 있어요. 부 는 한 걸음 두 걸음 이거는 발자국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어렵다. 신 는 가다. 촌 부 난 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부 회 랜 촌 부 난 신 아무 일 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옳 互聯网时代 不会电脑寸步难行 好 大家 不能 如果 谁요. 你的电脑运用能力好吗? 我的电脑运用能力还可以 虽然我不是电脑方面的专家 但基本的电脑办公软件和电脑操作我都很熟练 互联网时代不会电脑寸步难行 好的,今天就讲到这里,需要资料的话,请给我发emare,给我发邮件,我们下次再见,拜拜。